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정찰총국의 그런 해킹 사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그렇게 훔칠 게 있는가, 훔칠 게 많은가 그런 요지에 사슬을 올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조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한 그런 해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하면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과 수기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배가 남산 만큼 나온 상태인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함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그런 사슬은 북한 해킹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그렇게 하고 지난 대선에 쓰였던 은평구에 그런 이미 기표된 투표지 투입한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속구리 등으로 운반한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융승률 후보 이름 옆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기도 했다.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니까 선거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를 누구도 직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조선일보 사슬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악성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과거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7분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용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공개하자 뒤늦게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행정부 수작인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 막무가내를 하는데 이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요. 그런데 북한 해킹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정신 체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북한 해킹을 가지고 선관위를 비판하는데 북한 해킹이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건이지만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유출 안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덟 번 여러분들이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투표 개표 조작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심각한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조차 다 문제의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런 비겁함과 이런 불성실함과 이 부정직함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 용지를 속구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일이 드러나 무리를 빚었고 편파적인 그런 일로 말미암으로 정권 하수인까지 지적드릴 정도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크게 나무라는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사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특정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차원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내보내니까 댓글에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자들은 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손주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한 분이 짧지만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손주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 좀 다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이걸 대충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나무라 해야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런들 깔아뭉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한 사람은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이 여러분들 걸려있기 때문에 덮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뭐죠? 전체주의로 갔냐 막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핵심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죽과 조작 때문에 큰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죽과 조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나의 기초의원을 더불음유당을 어떻게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온 숫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a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국민을 쏘기는 겁니다. 그게 선거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조작값 15%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현 후보가 받은 100표 가운데 115% 100표 가운데 15장을 누가 한께로 옮깁니까? 더불음유당 최덕종 후보라는 거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15장을 빼앗고 100장당 한쪽에는 100장당 0장당 더하고 그래가 이런 100여 표 정도로 몇 표를 이동시킵니까? 모두 416표를 416표를 빼앗습니다. 그럼 416표를 빼앗아 가지고 416표를 더해 주니까 832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 증강 증가와 감소를 한 겁니다. 아마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143표인가 이렇게 아마 더불음유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진짜가 어떻게 추정됩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지 않습니까? 진짜. 신정사동에서 최덕종 더불음유당 후보는 2195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156표를 더해 줘 가지고 2351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 해킹 문제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득표수를 만드는 게 핵심일 겁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죠?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신상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 득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수학관계식을 이용해서 옮긴 그런 관계식을 여러분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자료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표를 증가시키고 한쪽에서 감소시킨 그 결과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조선일보도 반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어렵게 되면 조선일보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양심이 죽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서 그냥 선거 데이터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이 국힘당 후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법적이 났지 않습니까? 여당 포바세에서 야당이겠다. 다 뭐가 여러분도 조작을 한 겁니까? 득표수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옥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진짜 3298표. 최덕종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뻥튀기를 해 가지고 183표를 더 해 가지고 348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 표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 걸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걸 훔쳤습니까?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안게 훔친 거죠. 그 신상현 후보는 3684표를 얻었는데 표를 183표를 빼앗겨 가지고 3501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누가 발표했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누가 독점적으로 다룹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가 3683표인데 몇 표라고 이름들 줄여 가지고 축소해서 발표했습니까? 3501표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83표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183표는 무슨 숫자입니까?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옥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가 183표입니다. 183.30표인데 0.30이니까 반올림 처리해 가지고 183표를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 준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득표수 위조, 증가, 감소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하에서 다섯 번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가 대부분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문 정권하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권하에서 두 번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일곱 번 선거가 다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검찰총당도 입을 다물고 감사원장도 입을 다물고 국힘당도 다 입을 다물고. 물론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통해서 가장 덕을 누가 많이 받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노총의 민원 후보들이 다 여러분들 덕을 받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조선이란 나라의 조선신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이 됐는데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입을 다문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얼추 나는 망했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사설 쓰면 뭐합니까? 북한 해킹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핵심 문제인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다 자기들 새끼가 있고 그 새끼가 또 낳은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시해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로 그렇게 역행시킬 수 있겠냐 이 이야기죠. 다들 벌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1권은 총론,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3권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그 다음에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곧 지방선거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야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책을 내고 사비로 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월 5일자 조선일보 사슬뿐만 아니고 여러 신문의 사슬에서 선거할인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은가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정찰총국이 주도한 선관위에 대한 그런 해킹사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기를 극구 부인하는 그런 부분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은 바로 후보별 득표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표를 던지게 되면 그 표를 한 표 한 표 더해 가지고 그다음에 총계를 구한 다음에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그게 선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대통령선거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의 계획에 맞춰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다는 것이죠 제조 생산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울산교육감 선거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좀 조작이 심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자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가 훔쳐가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100장당 35장을 훔치게 되면 조작값이 35%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 곳으로 울산에서 알려진 울산 북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천창수 후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사 서울의 교사 출신이다 그리고 전번 12월에 공무중에 사망한 부인 되시는 분의 후임으로 등장한 천창수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울산 지역의 민주노총 검속 노련 울산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전 민주노총 검속 연명 울산 본부 본부장 그리고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천창수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그냥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으면 제가 크게 이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천창수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나 김주홍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득표수 100장당 30자장을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로 이동시킨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의하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35%를 조작한 것은 조작값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를 물로 보는 거죠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35% 정도 그렇게 높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지사선거 같은 경우는 5% 김은혜 후보의 표를 100장당 5장 훔쳤지 않습니까 서울은 10% 100장당 10장을 훔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장당 5장 5%를 훔쳤지 않습니까 35%를 훔쳤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35% 득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세상이 아닙니다 선거를 7번째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연석열 대통령이 뭐 열심히 알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근본적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만 하게 되면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규노총 후보하고 친정교조 후보들은 다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는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큽니다 민규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동단위는 물론이고 투표소 단위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일보다 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똑한 국민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제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득표소 조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잘 사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 기이하고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분들 말을 더하게 앞서 가지고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여기 사람들 울산은 다섯 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조작값이 35%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득표수 증감 득표수 증가와 감소라는 그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선거안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이쪽에 35%를 빼앗고 이쪽에 플러스 35%하고 그래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지용 후보가 각 선거구마다 빼앗긴 득표수가 가장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500에 이만큼 더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총 득표수 증감 총조작 규모가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중구에서 5064표 울산 남구에 7736표 울산 동구에서 2789표 울산 북구에 3574표 울산 울주군에서 4810표 이만큼의 이름들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어떤 후보가 이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이름들 2만 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작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 관심은 누가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는데 그걸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당선되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 뭐죠 비겁함과 이 뭐죠 부정직함과 이 불법적인 일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급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A가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여러분들 세금 먹고 국민들한테 울산교육감 후보의 천창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발표한 그 근거가 되는 A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그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B에 나와 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거소투표에서는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는 322표를 빼앗고 능소1동 관내사전투표에서는 142.80이니까 143표를 빼앗고 능소2동 관내사전투표에서는 199.85니까 200표를 빼앗고 반올림해가지고 능소3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서는 241.15표니까 김주홍 후보한테서 241표를 빼앗고 강봉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 100.45표니까 1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가 역으로 전산조작한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창수 후보의 이 득표수에는 빼앗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면 진짜가 나옵니다 455 빼기 107 이렇게 하면 348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우편투표 천창수 2497표 이것이 다 남한께 훔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빼주면 2497 빼기 320이 하게 되면 2175표가 천창수부의 진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능소1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창수부가 천창수부가 1255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남한께 훔친 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1255표에서 빼앗은 만큼 빼면 143표를 빼게 되면 진짜 천창수부의 능소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112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김주홍 후보는 능소1동의 관내 사전투표 408표인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수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홍 후보는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더해주면 됩니다 143표를 더해주게 되면 551표가 진짜 능소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주홍 후보가 얻은 득표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북한 해킹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전면적으로 뭡니까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모르면 제가 출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출세 같은 게 다 뜻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세도 이런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짓을 찾아 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삽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 앞에 두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뒤에 한 사람은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료 하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짓을 그동안 해봤는지 일곱 번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권 아에서 다섯 번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다 이렇게 이렇게 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고쳐달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표를 줬더만은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또 조작을 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또 조작하고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선거가 무너진다는 건 뭘 하는 겁니까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 대화 이게 뭐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 여러분들 선거를 이렇게 훔칠 수 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해놓은 짓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로 하면은 저 양반이 과장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제로가 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0이 나왔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다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a가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푸른 식으로 가짜 이 가짜를 분석해보니까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35%를 빼앗고 35% 더하는 그런 수학관계식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4.15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북구 사례 다른 울산 울주구 중구 동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 울산 남구를 한번 소개해드렸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 여러분 뭐 북한 해킹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하는 겁니다 선거가 쇼가 돼버린 겁니다 다 선거에 가서 이런 표 던지더라 그게 다 쇼입니다 쇼 밀실에서 앉아가면 뭡니까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짜를 가짜를 만들었으니까 원래 이런 선거는 선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딱 찾아내가 뭡니까 몇 표를 옮겼던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득표수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거소투표 다 35%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그냥 짐승설이 사는 나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날낯이 해부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어느 것도 이런 것을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비를 드려가지고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권은 지방선거 지금까지 나온 4권은 4.15 총선 2.3권은 2022년 3.9 대통령선거 1권은 총론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지나간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국민들이 힘을 더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탈재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촬영하긴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 states accept. Hero hip PR 아뉴야 아빼 celery disks